몇 년 만이야 쌍봉기가 저희가 정말 느끼하고 갓살이 굉장히 강한 드시네 나 나오네 나오게 하지마? 응 이렇게 여기 깍 알았어 속까지도 괜찮지? 응 그럼 그럼 그래도 나를 손은 살 안 쪄서? 감사합니다 와인처럼 향을 좀 느끼고 그리고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바로 나오겠다 와 금방 나온다 고객님 리액션 여기 윈츠 소스 얹어서 드시고요 저희가 만든 수제 소스고요 정말 정말로 짠 내가 어제도 얼굴에 할부로 먹었거든? 맛있거든? 비교를 해봐야겠어 너무 맛있다 오 아우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걸로 마셨는데 비교가 돼요 확실히 향도 너무 좋네 다른 곳에서 드셔보셨던 분들이 저희 매장도 마시지 진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어 편하게 신경 쓰이네 신경 쓰이네 맛있다 이 안에 가지가 응 오 미나리도 먹긴 하는데 좋아하잖아 맛있지? 아니 이게 푸실푸실하게 약간 고급만 같기도 하고 가지가 너무 맛있어 완전 고급요리고 눈으로 한번 먹고 너무 맛있는데 눈으로 한번 먹고 그래도 향으로 한번 먹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진짜 향이 좋다 음 야 이거 음식 간도 안 찍고 좋아 이거? 어 맛있어 조금씩 콧소리로 담아먹고 맛있다. 잘 왔다. 다 맛있대. 맛있다. 닭고기 살이 맛있다고 그랬어. 고기가 너무 촉촉해. 고기가. 아 이게 진짜 별미다. 이게 소스가 맛있어. 저봐 소리가. 불게 튀긴 거야. 되게 잘 튀겼어. 신기하다. 소리로도 그렇지만 진짜 씹을 때 너무 바삭거렸어. 제대로 된 겉밭 소통이야. 아 맛있다. 아 근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. 맛있다. 많이 넣어서 먹어도 안 짜. 응. 그치? 소주를 부르면 또 맛있어. 그치. 소주도 맛있어. 근데 술꾼들은 음식만 맛있으면 다 소주 안주라고 해. 나는 이제 2인분을 담아서 항상. 뭐 먹을까? 아 거시킬까? 어. 매운 거 가져와줬어? 매운 거 가져와줬어? 매운 거. 그렇게 주시고요. 매주판은 여기 저희 주세요. 또 볼 거예요. 나는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 혀에 막 그 가시 박힌 것처럼 막 그래. 혀부터 반응이 와가지고 예민한가 봐. 혀가. 뭐야 그 음난막이 표정으로. 하하하하하하. 튀김옷에 넣어먹는 게 훨씬. 응. 으음. 으음. 아 진짜 진하고 맛있네. 언니 그때 언니 집에서 우리 휴지에다가 팡팡 펼쳐서 먹은 음식. 응. 고소 나왔어. 와. 음식 나오는 속도가 와. 중식은 스피드죠. 와. 와. 면은 짬뽕 면이다 좋다. 저희 면 직접 만든 면이라서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식감이 되게 좋아요. 여기다 껍데기 버리시면 됩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바지락을 머리도 까고. 혀 면을 같이. 아 네네. 우리는 다음에도 와서 안 먹어보고 싶은. 그치. 분위기 좋아 약간. 낮인데도. 응. 왼손이 더 빠르다니. 지고 있어. 하하하하. 어디서 바지락 까는 알바하고 있겠나. 하하하하하하. 바지락살 먹으면서 언니 생각해야 되겠네. 이게. 언젠가. 하하하하. 깠던 바지락일 수 있다. 하하하하. 장난 아니야. 좋아. 그치. 뒤에서 은근 올라와? 향이 좋아. 음. 이 정도 마련이 괜찮네. 확 쳐. 목젖을. 하. 진짜 혀가 오르라하다. 맛있지? 응. 아니 먹자 쳤잖아. 하하하하. 실제는 아니. 치즈가 짬뽕이 안 나. 응. 안에 있는 가짓. 음. 예전을 씹어서 바지락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. 여기 진짜 맛집 인정. 이건 빼버리자 사이다랑 참이수 후레쉬 하나 주세요 맛있게 매운맛이지 이런거 진짜 저거 되게 많이 먹네 고객님한테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? 근데 맛있어요 짠 달다 소리 큰일났다 왔다 왔다 파스타 짬뽕이구요 이것도 저희 인기 메뉴 중에 하나예요 오잉무침이 나 오잉무침 좋아하는데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소스요? 저희가 수재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다 수재구나 와 진짜 이거 와 이거 봐봐 진해 정님 먼저 드세요 아우 먼저 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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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가 좋아 오 맛있다 파스타 정글집 저리 갈아야 아 맛있어 그니까 그치 매운맛 하나도 없고 약간 그냥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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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ninguna 이 아 소스 너무 맛있어 가짜 고통 음식은 이게 템포가 끊기면 안 돼. 한 번 쉬잖아. 그러면 그게 흐름이 끊겨. 가서 포지 좀 사. 간다파랑 먹었는데 배가 쫓았어. 가지도 2개 정도만 먹고 되니까 3개 먹으니까 너무 매워. 근데 배부른데도 맛있어. 아, 매무사도 먹어보고 싶어. 다음에 오자. 다음에는 안 먹었던 거만 먹으러 오자.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. 돈이 없지.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. 한 번 일곱에 만났어. 저랑 하나에. 그치. 환경 못해. 아, 맞아. 진짜. 그러니까 사람 잘 받고 잘 자랑 고아를 만나고 싶어. 아,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나 신경을 안 썼거든? 진짜? 늙었나 봐. 그래갖고.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? 아, 너무 맛있어요. 먹, 새 발명이에요. 밥, 먹방이지.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그때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